키스는 왜 안 걸까? 잠시만요! 왜 이렇게 오래 걸... 뭐야, 어디 가요? 약속 있어요! 아이 등신아, 왜 말을 못 하니? 다짜고짜 키스 해놓고 한 번이도 안 할 수가 있어요? 그건 누나가 아무렇지 않은 척 굴길래 나한테 키스했던 거 구대홍씨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? 무슨 말이에요? 미안해! 이게 뭐가 미안해요? 장장 미안할 일은 따로 있잖아요 어? 어디 아픈 거야? 나 이렇게 걱정해주는 거 오빠 뿐인 거 알아요? 줄 거 있어요 아, 매번 고맙네 팔걸이 만들어줬으니까 나도 선물 줘요 좀 더 요리를 하고